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올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다 제발 물음표 한번만 주세요 오 아쉽게도 물음표 옆에 있는 삼성 나와줬구요 최근에 드래곤볼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신규 이벤트도 준비중이고 오 뭐야 이게 그 새로나온 탈것이구나 자동차 뭐야 아니 타있는 사람이 감자티금인데 멋있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이번주 역시 재밌는 소식들이 제보가 되었는데요 첫번째로는 카타쿠리언이요 원피스 관련 힌트 떡떡 열매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카타쿠리 썸네일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캐릭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오는구나 짜잔 카타쿠리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된 적도 있구요 이런식으로 킹패나 불팬이 이미 나와있는 능력이죠 스킬들을 보니까 원피스 원작의 스킬이랑 똑같이 만들어줬구요 드야! 오! 아니 인기 진짜 많겠다 자 그리고 다음은 나루토 관련 유닛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마다라랑 비슷한데 초록색깔 갑옷이 있고 이런식으로 완전 초록색이 캐릭터 시스윙인가 그거 아닌가 나루토 원작에서 나오는 우치야 시스윙 기억하시나요? 일단 이 캐릭터의 스킬이 이런식으로 오 멋있다 아까 보셨던 초록색깔 술법도 소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탄 뒤에 유닛으로 추가되는 나루토의 캐릭터들이 꽤 센 편으로 유명한데 이번 시스윙 역시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더라구요 짜잔! 다음은 게이트라는 올타디 캐릭터인데요 적혀있는 데미지로는 530만이구요 속도는 0.1? 이 캐릭은 이미 올타디에 있는 캐릭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캐릭의 애니 원작은 페이트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원작을 찾아보니까 이런 검을 소환하면서 공격을 하던데 다른 이름으로는 길가메시라고 불리는 것 같았구요 과연 올타디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 수 있을지 짜잔! 킹루피님이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셨구나 이거는 일단 육성짜리 태그팀 스파이 엑스 패밀리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소환을 하면 총 3마리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건가? 뭐야 이거! 다음은 지난주에 인기가 있었던 원펀맨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왼쪽에 사이타마가 주먹을 쓰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미스터 뱀파이어라는 캐릭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데미지랑 범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캐릭을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주얼 때문이라고 하던데 오 멋있긴 하다! 스킬 이펙트도 생각보다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변경될 코드들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신규 캐릭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TD 1밀리 코드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늘 뉴 에이프롤 영상 설명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로블에서도 요파피 플레이 타임 3가 인기인데요 올타디에서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로블에서 공개된 새로운 이벤트에 참여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새로운 이벤트도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벤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구요 다음에 또 재벤 영상으로 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iny x 2 iny x 2 iny x 2 iny x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